아름다운 음악과 춤, 무대 위를 채우는 예술인들, 박수갈채와 한화로 답하는 관객.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많은 공연장과 행사장에는 조용한 신문관의 감독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문화예술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관객들과 함께하는 공연예술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기관 등에서 문화예술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들을 내놓았지만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그런 지원책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계속되는 문화예술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의 보완과 앞으로 문화예술계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현장포착 사실을 내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문화예술계. 그 가운데 특히 공연예술 분야는 관객과의 만남이 힘들어지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문화예술계의 피해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 가면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국내외 대면 행사들을 취소 혹은 연기했습니다. 또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문을 닫으면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무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코로나19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규모는 고용주, 자영업자, 1인 사업자는 1조 5,717억 원, 고용예술인은 7,391억 원, 프리랜서 예술인은 7,02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이 2020년 8월까지의 집게임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누적된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몸소 겪고 있다는 11년차 트로트 가수 피터 펀에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거의 30일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29개, 30개 이상 평균으로 치면 하루도 쉬지 않고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2020년 경우 두 번인가 사회적 거리 단계가 완화됐을 때 두 번인가 행사로 그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막노동 현장에 가서 단순노동 있잖아요. 볼트 조립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 가서 용접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근데 이런 일들도 많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은 가수이자 노래 강사인 최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상 뭐 편의점, 아리바이트부터 이것저것 다 이렇게 신청을 해봤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직업 난에 또 힘들어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직업을 구하기나 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은 배달 업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하는데 항상 일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현장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한국연구협회 용인 지부의 한원식 지부장에게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상실감과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게 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과연 이게 할까요? 이게 끝난다고 한들 어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안 생길까요? 그는 가장 힘든 것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상실감과 우울감이었다고 했습니다. 극단을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연극 연출가인 이화정 씨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관객을 만날 수 없는 작업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현장예술이잖아요. 연극이라는 게. 그런데 관객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공연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배우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음향, 무대 등의 공연 시스템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 윤태진 대표에게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연 시스템 업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음향이나 무대나 이런 조명업체가 대부분 창고나 장비 구매로 매달 목돈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코로나 사태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벌써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의 소식도 심지스럽게 들려오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공연계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말로 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 변화는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에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침체로 관련 종사자들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문화재단, 지자체 등에서는 각종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에 정부와 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방역 지원과 창작, 제작 지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등을 발표했고, 특히 지난 7월 3차 추경을 통해 예술 분야의 약 1,569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공연예술 분야의 인력 지원,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작진은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경기도에서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해 어떤 지원을 진행했었는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을 찾아 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122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예술인들 1,700명 단체가 한 3,700여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술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100만 원의 기적이라는 부분을 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경기예술방방콕콕 극장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빙 시어터, 그다음에 우리 도예인들의 특례보증,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문화 뉴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경기문화재단은 사업 실행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 전담팀인 코로나19 예술 백신 프로젝트 TF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전담팀의 팀장이었던 조병택 팀장을 만나 전담팀의 활동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코로나19에서 예술인들이 사실은 좀 어려움을 너무 심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예술 활동에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재단의 기본 재산 20억을 포함해서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예정되는 사업들을 다 예산 정리를 해서 63억의 재원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른바 순수예술이냐 아니냐의 부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번 2020년 경기도형 문화예술 코로나19 예술 백신 프로젝트에서는 실용예술 분야까지를 담아냈고 그리고 또 문학으로부터 공연 퍼포먼스까지 8개에서 10개 영역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재단의 기본 재산 20억 원을 포함해 63억 원의 재원을 만들어 최대한 만원 장래의 예술 지원을 노력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비교적 신속하고 꾸준하게 문화예술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이런 지원책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제작진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부나 관련 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 사람들 보면 한 90% 이상은 포기했더라고요. 뭘 이렇게 원하는 자료가 많은지 자료 준비하고 가면 이게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래서 못 받은 분들이 이제는 돌아서버린 거죠, 마음이. 노래교실 강사로 15년째 일한 정 씨 역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프리랜서 강사들 지원금을 받는 부분이 너무너무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일이 증빙 자료를 다 기간마다 가서 그걸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몇 번 시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포기했는데 제 주변의 강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한편 이화정 연출은 생계를 위해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예술인들의 특성상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예술로 생계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사이드잡을 갖고 있는데 그 사이드잡은 사실은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그쪽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 순간 이제 지원해서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료보험이든 고용보험이든 이게 올해 산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이거나 재작년의 상황에서 반영됐던 걸 기준으로 이제 선별이 되니까 끊임없이 배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프리랜서로 일하는 조명, 음향감독들의 경우는 예술인으로도 인정받기조차 쉽지 않아 지원받기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조명이나 음향감독님들은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프리랜서이시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예술인에도 해당이 안 돼서 그야만 사각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수익이 제로입니다. 제로. 제 주변에 어려운 호소한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고요. 한편 직접 지원이 아닌 작품 창작을 통해 받는 간접 지원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작품으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서 지원금을 가져가는 형식을 하게 하면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극장문도 닫혀있고 연습실도 닫혀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거는 지원금을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면서 과정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닫혀있으니까 지원금을 받아놓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혼선들이 좀 있었던 거죠. 또한 공모사업에 교부와 정산과정 역시 예술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에서 다른 지부들하고 자주 통화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인사말이 코로나19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말이. 사업하셨어요. 넌 사업했니? 반납했니? 네, 반납했어요.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절차 자체가 까다롭고 교부나 정상도 넘어버렸고 또 중간과정도 너무나 복잡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관수와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압축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군요. 이와 비슷한 의견은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예술인 1,2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예술인의 비율은 42.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이유로는 직원 대상이 까다롭거나 해당이 되지 않아서가 61.7%로 가장 높았고, 지원 제도를 몰라서가 42.5%, 절차가 복잡해서 증빙서류 준비가 어려워서가 3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화예술인들과 사업신청과 증빙 등의 서류 준비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이 둘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정보와 관련 기관 등에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고민해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관객과의 만남이 제한되면서 정부는 2020년 9월,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들도 문화예술 분야의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이에 발맞춰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졌습니다. 제작진은 영상 작업을 진행했던 예술인들에게 무대 예술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작업에 대한 고충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올해 7개 공연을 하면서 사실은 관객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생중계로 가보자 했다가, 생중계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편집의 과정을 거쳐볼까? 라고 해서 편집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니, 또 음향상의 문제가 이런 게 발생을 하네? 그러면 또 그걸 보완해서 다르게 해볼까?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계속 겪어낸 거예요. 연말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 올해 7개의 작품을 영상으로 제작했지만, 더 큰 고민은 따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영상물을 만드는데, 정작 볼 사람의 확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상 스튜디오를 만들어줄게, 몇백 얼굴 들여서. 이런 거 말고, 각 지역마다 문화재단도 있고,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 재단들이 좀 있잖아요. 기초 재단도 있고, 광역재단도 있고. 그러면 이 작품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받은 그 작품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가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관객과 만나기 위해 공들을 제작한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올해 영상 작업을 진행했던 안무가 이경은 씨는 공연 영상의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대사태여가지고 대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보니까 저작권에 대한 것이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들이 풀렸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푸는 것까진 괜찮은데, 너무 그냥 무료로 풀어버리니까 물론 제작비를 제작비를 기관에서 후원을 받고 한다고 할지라도 향후 계속 발생되는 어쨌든 예술가의 저장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거는 있죠. 지난 12월 30일 뮤지컬 제작사 대표 및 프로듀서로 구성된 한국뮤지컬 제작자협회 역시 공동 호소문을 통해 좌석 간 거리 두기를 비롯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공연 중단과 좌석 간 거리 두기로 인해 공연장 대관료를 비롯한 손실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두 번째,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 좌석 두 판 띄어안기 조치의 재고. 세 번째, 뮤지컬계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금융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된 공연 중단과 좌석 간 거리 두기로 인해 공연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연 예술업계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은 안무가는 관객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밀폐된 장소가 아닌 것 때문에 언택트로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거긴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 방향이. 그런데 해외 사례를 다른 외국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는 오히려 환기가 잘 되는 야외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원이 물론 글로 가는 게 좋기는 한데 공연 예술 전체의 레인지도 좀 넓혀서 지원 정책도 너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가 있고요. 제작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 예술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새로운 시도를 위해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은 공공주의이다. 예술인들을 위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예술을 통해서 향유를 얻고 있는 우리 도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예술을 우리는 권장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창작활동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바로 예술인 기본소득을 도입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인 기본소득이 전국민적 공론화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 경기도만이라도 예술인 창작수당이든 예술인 참여소득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난 10월 21일 문학체육관광부 박양호 장관은 유네스코 영상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문화예술의 가치를 언급하며 문화예술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안전망 구축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가 창작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을 이로, 희망, 연대,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명칭이 생기듯이 상당 부분 삶 속에서 힘들어하시고 지쳐하시고 우울증에 걸려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로를 줄 수 있고 또한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과 국가적 삶과 전 지구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 그것이 예술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면들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불가역적 장면들이 나오지만 예술은 영원히 인간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속 문화예술이 지닌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예술이 가진 이 가치를 잘 발휘하려면 먼저 문화예술계 생존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문제에 대한 세심한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라는 상황 속 문화예술계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이의 삶이 중요하듯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 역시 그들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을 위한 다각도의 고민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현장포착 사실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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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